벤에 인사 principal 여기가 어디입니까? 전혀 본다고 몰라요 팀장 아 슈우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안뇽 나루입니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흐 widen줘 흐흐흐흫흐흫핳흐흐흫 하나 둘 셋 넷 공대공대 대생대생 공대생가족 안뇽 안녕~~ 안녕하십니까. 대한민국의 최고의 미녀 나름이와 같이 나름이 집에서 먹방을 하겠습니다. 짜장미먹방 짜장미라고 이거 빨리 먹기 시작 많이 했나요? 빨리 먹게 할까요? 예쁘게 먹게 할까요? 요즘 되게 미시고 계시는 것 같으시던데 계속 이기시더라고요. 그러면 저는 맛있게 먹겠습니다. 좀 먹어보실랍니까? 먹겠습니다. 할머니도 먹고 계신답니다. 한 번 먹어보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오 맛있겠다. 나름이 나는 맛있게 먹는데 저는 아침에 라면 먹었고 점심에 짜장미먹었고 방금 탕수육 먹었고 배가 너무 불러요. 그래도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헉. 술이 맛있게 먹네.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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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맛있게 먹으면 더 많이 드세요. 오 아니 너무 감탄스럽다. 우와. 오 이 멍은 방법이 다 있구나. 이게 끊어 먹으면은 재미가 없어요. 우와 벌써 다 먹었다. 이거 진짜 못해. 우와 벌써 다 먹었어. 벌써 다 먹었어. 양 똑같이 준 거 맞아요? 왜요? 맨날 양이 작잖아요. 그래서 오늘 말해줬다. 우와. 마지막 마지막. 이게 원래 안 끊기면은 한 번에 그냥 슈쭉 끝나거든요. 왜요? 이거 놀랄게 잘 먹다고요. 이거 한 번 먹어봐요. 우와. 우와. 처음 봐요. 우와. 빨리 먹어보세요. 아니 짜장면을 방송 전에 두 컷 세 컵 마리 다 먹는다 해가지고 못 믿었는데. 우와. 정말 두 컷 세 컵 다 먹었어. 혼자 먹다가 누가 계시니까 긴장이 좀 되네요. 나 이거 굉장히 빠져먹는 사람인데. 어림도 없다. 빨리 드세요 지금. 나 지금 너무 놀래가지고. 너무 놀래가지고. 아유 너무 놀래가지고. 아 드러워. 이거 먹는 법을 이렇게 먹는 게 아니구나. 말아가지고. 크게 만들어가지고 한입에 다 해야 되는구나. 나중에 내가 그렇게 한 번 먹어볼게요. 아니 지금. 지금 말아가지고. 그렇지 그렇지. 근데 내가 지금 불가능한 게. 지금 내가 불가능한 게. 지금 내가 불가능한 게. 배가 너무 급해. 약간 이 탐수육하고 맛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. 너무 많이 먹었어요. 배가 부르신 상태가 뭐. 오 신기하네. 도전. 에이. 잘 드시겠다. 안 되겠다. 안 되겠다. 안 되겠다. 안 되겠네. 안 되겠네. 안 볼란다. 안 볼란다. 전문 먹방 유튜브 앞에서는 안 되겠어요. 와 이렇게 간이 아픈데. 족하세요. 타고났네 타고났어. 맛있어요. 타고났다. 나는 왜 인지가 있는지 몰랐는데. 정말 잘 넣네. 그래요. 한 그릇 더. 한 그릇 더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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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아침에 라면 먹고 점심에 짜장면 안 먹고 왔으면 붙을 수 있었다. 오케이. 네. 제가 약간. 아 네. 조금. 천천히 먹었어야 됐는데. 나도. 가마솥에 라면 8개. 콜. 라면 8개 많이 가면 된다. 라면 8개 어떻게 먹어요? 아 제가 9개까지 먹었어요. 우와. 저 몸에. 우와. 아빠가 돈 벌어가지고. 시야. 끝. 다음에 한 3일 금고 한번 다시 붙으러 와야 되겠습니다. 저의 질투에. 한 젓가락을 넣을래. 그냥 먹는 것도 생각했거든. 그런데 턱 보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젓가락인데. 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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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.